안녕하세요 크리프토노마드입니다. 여러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증시는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된 점이 확인됐지만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바라보자 이런 판단 유보 스탠스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국제 유가 가격이 급락한 것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증시는 4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9월 ppi는 전월 대비 0.5%로 시장의 예상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로 봐도 2.2%로 4월에 2.3% 이후 5개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자체가 안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cpi 상황까지 확인을 하면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 스탠스를 잡게 될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9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다수의 참석자들이 추가 금리 인상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2만 7천 달러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동전쟁 리스크인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하다하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까지 더해 긍정적으로 반감기 이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화시키는 작업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악재,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악재 이런 두 가지 악재들만 고려를 해도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법도 한데 사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결과까지 바라보자라는 유보적인 심리와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 역시 전쟁 확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그렇지 않을 거라는 반론이 공존하면서 상당히 모호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좋지 않아 보이고 여차하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시장의 전망치 0.3%보다 높았고 전월 대비로도 2.2%로 4월 이후 5개월 최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5.4%나 상승을 하면서 ppi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유가 고공행진이 인플레이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떡하니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통상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일단은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1.84% 하락한 배럴당 86.04달러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단 원유의 경우에는 2.68% 하락했습니다. 이건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지들도 하마스의 공격에 깜짝 놀랐다 깜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와주면서 이번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우려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9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다수의 참석자들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든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2% 근처로 내려올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동 분쟁 상황이 확전되면서 장기화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 BNY 멜론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위험성을 지닌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이 같은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BNY 멜론은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의 GDP 규모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8주 동안 전쟁을 벌일 능력이 있다 8주가 지나더라도 미국은 확실한 이스라엘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원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이중구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소 현실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건은 하마스의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의 행동 이걸 꼽을 수가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이란도 하마스의 공격을 알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직접 도운 증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 그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사실상 중동전쟁 양상으로 확전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치명타 우리나라 역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시가 이런저런 악재들 속에서도 나름의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중동 리스크를 온몸으로 소화해내면서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2만 7천 달러를 반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칙 역할을 선명하게 해내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탐욕제 수준은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면서 51%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슈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만 7,227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이 수준을 밑돌고 있다라며 곰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만 6,615달러 부근인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2만 6,000달러를 거쳐서 2만 4,800달러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다. 반등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돌파 시도가 이뤄질 것이고 성공할 경우에는 2만 8,143달러까지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대 포패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나는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는데 CPI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달러와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나스닥과 골드는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탕머니 리절드의 경우에는 좀 더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1년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면서 목표 가격으로 4만 8,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중이고 베네수엘라, 짐바부에, 아르헨티나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있고 반감기를 통해서 희소성이 발생하고 이게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들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SEC와 의견 교환을 진행을 했고 이게 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밝힌 내용인데 SEC가 몇 주 전 아크에 몇 가지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크가 수정본에 이걸 반영한 걸로 보인다. 수정본은 기존 문서와 비교해서 5장이 더 많지만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건 아크가 SEC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서 처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크와 SEC가 여러 차례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ETF 신청자가 SEC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계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이 2026년까지 8,000달러를 찍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더리움이 2026년이 되면 지금보다 5배 정도 높은 8,000달러에 도달을 하고 이건 장기 가격 전망인 2만 6,000달러에서 3만 5,000달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과 토큰화 등 새로운 수요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 지배력은 더 상승할 것이고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견인을 할 것이고 현물 ETF도 비트코인만큼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더리움은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4,000달러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꽤나 전폭적인 숫자들입니다. 휘델리티의 암호화폐 부문 자회사인 휘델리티 디지털 에셋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개발자 기반을 갖춘 훌륭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표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개발자가 있어야 하고 핵심 사용자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단연 앞서가고 있다. 두 프로젝트가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파생될 수 있는 가치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체인링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꽤나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가 실물자산 메타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물자산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다만 이게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테마의 암호화폐 버블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가 충분하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체인링크는 실무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체인링크가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체인링크만큼 실물자산 내러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실물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실물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거래 가능 대상이 되는 건데 각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체인링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 바라보고 있자라면 머리가 짖근짖근 거릴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잘 생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JD는 인내심을 가지고 뉴스를 무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간 차트 RSI를 보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XRP가 중장기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XRP 고래와 상어들은 지속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XRP 레저에서 고래들의 활동이 2021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었지만 고래와 상어 주소의 보유량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XRP에서 1억 XRP를 보유하고 있는 월렛들은 총 공급량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78억 9천만 달러 규모로 1년 전에 71억 6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쫄아있을 때 큰손들은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아마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XRP 차티스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에그라 크립토는 여전히 강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0.41달러 지지 라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0.55달러 돌파가 엄청 중요한데 이게 성공을 하면 하늘의 불기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갓캔들이 만들어지면서 1.1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2021년 고점대 갓캔들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0.55달러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2022년 이후 이게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온 뒤에 강력한 한방으로 이걸 뚫어냈지만 여전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다름아닌 0.55달러 구간입니다. 그만큼 저항은 강력하지만 일단 지지세만 확인을 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후에 갓캔들 한번 세워지게 되면 1.12달러까지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도 지금 엄청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 XRP가 월간 차트를 통해서 과거 9만 5천% 랠리 직전에 형성했던 상박 패턴을 지금 거의 똑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삼각 패턴 상단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이기는 한데 일단 에그라 크리프트가 이야기한 1.12달러만 가져와도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리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포브스 보도 내용이 확대 해석되면서 XRP 만 달러 이슈로 번지기도 하며 커뮤니티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루머 완전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맥시들 사이에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블랙록 XRP 커넥션이 무게감을 갖고 또 확산되고 있는 그 배경에 이번에도 역시나 포브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블랙록 출신의 내부 인사가 말한 내용이고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월스트리트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소스로 삼은 블랙록 인사이더는 블랙록 전무이사 출신 스티븐 쇼엔필드인데 이 양반은 최근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서 시장에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가 최근 ETF 승인을 연기하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건 상당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블랙록 내부 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6개월 안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를 통해서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월스트리트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어디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XRP 가격이 펌핑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멘트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포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포브스 얘들도 XRP 매집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 제목이 상당히 객관적이진 않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이 XRP를 매집한다라는 다소 상상력이 조금 많이 가미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현실이라며 완전 대박이고 너무너무 아주 많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단 한 개도 없다 뭐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건 포브스가 최근 이런 수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가 붕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8조 달러 규모의 충격적인 연준 인플레이션이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의 가격을 경쟁 자산인 골드에 필적하는 붐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게 또 XRP 만 달러 가능성으로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이 리스크 해지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이지 이게 곧바로 XRP 만 달러로 직행하는 것은 역시나 XRP 맥시들의 희망회로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브스가 기사의 소스로 삼고 있는 것은 제프리스의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우드의 멘트인데 쉽게 정리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고 이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빡세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될 경우에 그러니까 연착력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달러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이건 결국 골드 소유자와 비트코인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전통적인 리스크 해지 자산인 금과 디지털 골드로 기대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포브스가 기사 제목에다가 달러 붕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렇게 싹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게 XRP 커뮤니티에서 희망회로 수준으로 해석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만 달러 음모론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